이번 쇼미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제가 그래서 음악을 제대를 하고 다시 시작을 했죠. 앨범을 EP를 내고 더블 싱글 하나, 싱글, 싱글, 피처링 그렇게 다 했는데 사실 그렇게 조금 단기간 내에 많이 내려고 했어요. 많이 뭔가 모습을 비추려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이 아직 제가 다시 음악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기는 어렵더라고요. 아직도 이제 제대했네, 8월인데, 9월인데 이제 제대했네, 어? 차민이 다시 음악하네? 그 전에 이제 음악을 많이 냈었지만 그래서 아 이거 뭔가 확실하게 인식을 바꿀 만한 뭔가가 필요하다. 근데 마침 쇼위덤언니를 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아 이거다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죠. 저도 이제 몇 차례 어떠한 생각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인정. 진짜 제일 끝부분으로 가라고 얘기하라면 당연히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받는 인정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음악 안 들어주는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을 필요는 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인정을 요구하는 사람이 그 범위를 먼저 정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정하지 않으면 사실 저는 계속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자꾸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쇼미더머니를 지원하게 된 것도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 전까지는 무서워서 피한 것들과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는 대중적인 어떠한 앱넷과 쇼미더머니를 보는 사람들의 인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제가 지금 느껴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기회비용이 애초에 전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래요. 뭔가 인정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 거는 애초에 인정을 요하는 자가 정하는 게 맞고 그게 너무 애매한 선상이라고 하면 진짜 그렇게 애매한 뭔가가 나올 수밖에 없고 더더욱이나 판단이나 결단력이 잘 안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건 차분양이 얘기해준 건데 보너스 게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는 막 존나 즐기고 막 이런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때 거기서 하입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도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거품이 빠졌을 때는 결국 다시 평가받는 건 음악이잖아요. 얼마나 사랑받을 수 있냐. 음악적으로. 그걸로 많이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너스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마리오, 슈퍼마리오 같은 것도 보면 보너스 게임 들어가면 동전 막 개먹을 수 있는 그거 있잖아요. 스테이지. 그런 거지만 이제 뭔가 어디서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꾸준히 그게 유지가 안 된다면 음악적인 그러면 한순간에 그 동전들을 다 잃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내 음악이 본질적인 거고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나갔을 때도 그랬지만 올해 이제 뭐 참여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참여를 이제 마음 먹었을 때는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어디까지 막 올라가서 막 어떻게 씨발 내가 이걸로 대박이나 하지 이런 생각은 없고 그냥 내 거 재밌게 하고 잘 되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다시 돌아와서 나는 내 음악을 열심히 그리고 더 재밌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중점적인 거 같아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벙 쪄요. 너무 벙 쪄서 차분해져요. 엄청! 그러니까 2차, 3차, 4차 이렇게 올라갔을 때도 목걸이를 받거나 불구덩이를 통과하거나 했을 때 사람이 무대하기 전에 계속 긴장하고 있다가 끝나면 막 제 생각으로는 야 내가 이거 붙으면 엄청 신나겠지 했는데 끝나니까 그냥 사람이 슈아악 가라앉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랬거든요. 진짜 신기한 현상이고 뭔가 계속 올라갈수록 막 막 저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손을 싹 놓는 느낌으로 그런 무드가 되더라고요. 신기한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에이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아쉽잖아요. 작년에 그냥 4차까지밖에 못 간 게 뭔가 너무 아쉽잖아요. 그리고 패자발전도 못 했었고 어쨌든 저는 임팩트를 남겼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어쨌든 없던 캐릭터였고 어느 정도 임팩트를 남겼다고 생각해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또 나왔습니다. 뭔가 쇼 작년에 제가 줬던 그 이미지에서 좀 더 발전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내가 이거 안 하면은 작년에서 멈춰 있잖아요. 이제 안 하면은 잘래요. 좀 더 발전한 부분에 좀 더 발전한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실까요? 잠시 mic doit